게스트 형 게스트 들었어? 어? 게스트 들었어? 스튜디오 게스트? 응 한 입만 게스트? 한 입만 슈퍼주니언이 온다고? 슈퍼주니언이 온다고? 나는 한 입만 한 입만 대배 뭐 하는데? 형님 MC야? 응? 형님 MC야? 나는.. 나는 선수로 분건데? 뭐 하는 건데? 대본가 번인데? 뉘얼 보러 이겨드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오늘 골프를 가르쳐드리러 온 그랜드마스터 조민준 프로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골프 쳐봤어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네. 일단 골프는 굉장히 중요한 기본기가 있어요. 그립하고, 그 다음에 파스처. 왼손을 그냥 이렇게 아래로 내릴게요. 아래로 내리고, 오른손을 꼽지를 잡고 손가락과 손바닥을 가로질러 잡는 자세. 자, 이렇게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오른손은 그냥 검지하고 중지 사이에 새끼손가락을 얹어줄게요. 얹고, 그 다음에 그냥 엄지를 살짝 덮어준다는 느낌. 자, 그 다음에 파스처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가만히 있는 공이지만 이거 맞추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축을 잘 잡기 위해서 이 파스처를 잘 잡아줘야 되는데 파스처를 잡아주는 방법은 일단 차를 타는 자세를 만들어 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상체를 앞으로 숙여줄 거예요. 근데 앞으로 숙이자 그러면은 이렇게 등이 구부러지면서 좀 이렇게 어설픈 자세가 되는데 자, 허리에다 체를 한번 대볼게요. 자, 얘를 누를 거야. 이렇게. 이 상태에서 누르면 살짝 아래쪽으로 아니, 왜 그러지? 우리 캥거루 캥거루 드릴이야. 어떻게 할 거냐면 가슴에다가 체를 얹고 자, 여기서 이 그립 끝이 저 뒤를 나오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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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요. 왜? 해보게 해봐요. 자, 캥거루 어떻게 해? 그렇지. 잘했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봐봐. 뭐 하는 거지? 약간 마치 빗자루 타는 느낌인데? 자, 이 자세가 그립하고 파슈터라고 보면 돼요. 이 자세 좋다. 이제 제일 좋아졌어. 감사합니다. 어, 봐봐. 자, 셋 다 봐봐. 저 자세야. 오케이. 불어다, 불어다. 그 여러분들 지금 파슈터 승부가 봤을 때는 빨리 가서 흥명씩 보면서 좀 얘기하고 일단 못하는 거 보면서 흥보면서 좀 배우는 게 더 빠를 거 같아요.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가 기본기를 배웠는데 이제 공을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누가 먼저 나와 볼까요? 막내만 들어가겠습니다. 누가 막내지? 저요. 오케이, 자, 나 보세요. 골프를 처음 배우면 여러분들 봐봐, 여기 삼각형 어드레스하면 이 삼각형이 보이잖아. 이 삼각형을 몸으로 우양우 좌양좌 할 거예요. 자, 공은 분명히 가만히 있어요. 안 움직일 거야. 이거 맞추기 어렵지 않을 거야, 그쵸? 오! 들어왔어, 다시. 뒤에서 웃는 데 있다면 보자고. 스피드 조금 더 내봐요. 스윙 커져도 돼. 오, 많이 가는데? 해보자. 크게, 크게, 크게. 자, 그렇지. 잘했어, 다시. 어린 게 좋다. 뭔 소리야, 지금. 어린 게 좋다니. 쫙 들고. 자, 일단은 형들을 하나 보자, 형들. 형들 하나 픽해봐. 이승이 형, 오른쪽. 루민석 선수는 네. 일단 잠깐 에이스가 가지고 많이 오네. 어, 약간 잠깐 기다렸다가. 아, 그렇지. 루프로야. 해봐요. 자, 우양우. 어, 해도 돼요. 자, 우양우 좌양좌. 쳐, 쳐요? 응. 아, 형들. 자, 다시. 오케이, 오케이. 지금 준비. 시작. 우양우 좌양좌. 그렇지, 잘했어. 다시. 오,프트 올린짜로. 소tag 성장η팡을 헤었네. cotった приг만하 sensük합니다. 오, 좋다. 오 average 보다 조금 더 큰 스윙. 오케이. 오, 잘했어. 왼 발 뛰지 않고. 오, 오. 좋은데? 아, 이게 아니 아니야? 아니요, 뭐 그냥. 뭐야? 세리머니, 세리머니. 나, 다시. 오, 좋은데? 지금 풀스윙해서 공을 맞추고 여기까지 돌아가는 게 사실 되게 잘하는 거야. 불쌍이까지 가는 게 한 두세 달 걸릴 수도 있다 어때요? 앞에 찍은 거 보니까 잘하네요 에이프로 굉장히 많이 했네 비가 왜 큰데? 아니 안 보일 수 없어 아 진짜요? 그렇지 잘했어 몸에 근육량이 너무 많나봐 뻣뻣해 백성 올라갈 때 감사한 게 아닌데 좋았어? 아니? 나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내가 오늘 그 하이라이트 셋업이 슬치더라고 자세가 자 가보자 준비 시작 하나 올라가자 가자 가자 공격적이야 유망주라고 그런지 플리스윙 안 하고 자 여기까지만 올 거야 여기까지만 오케이 홀스윙 하려고 팔 펴고 준비 시작 그리고 혹시 힘이 다른데? 내가 힘이 싹힌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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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망주에요 유망주 아 저희는 거의 중프로인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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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술이 그랬어 그렇지 자 왔다가 그냥 쭈욱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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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갔다 아니 어디까지 갔다 여기로 자세는 진짜 좋네요 확실히 유망주 엉덩이니까 라인이니까 유특 잘해요 확실히 오 이 친구 물건이다 이 친구 물건이다 이 친구 물건이다 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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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초 5분인데 힙합 못 나오겠다 이거 어떻게 몇 개에 잘하겠어 내가 한 3등 정도? 4등 정도인데? 수업을 끝내기 전에 그래도 뭔가 남겨야 되니까 간단하게 게임을 해서 등도 나누고 꼴찌가 입수? 입수? 세수로 쉬고 이걸로 맡겼지 아 두 분은? 왜 그런 건가? 본 건 이렇게 해서 안 지가 안 돼 이건 할인이야 딱밤 맞자 딱밤? 볼 자, 우리 게임은 3개씩 줄 테니까 3개 중에 몇 개를 맞추나 대신 허리 이상은 들자고 자, 그러면은 막내부터 고요 막내부터 빠르다 막내부터 하네 원래 막내부터 하는 오빵 좋았어 실력 뭐야? 대회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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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땡 공을 맞추려 하지 말고 자세를 해야지. 의식하지 말라니까. 공을 보면서 치잖아. 자세를 의식하라고. 저희 하늘 봐 하늘. 공을 보면서 치기까지 네가 지금 안 맞는 거 아니야? 어디로 보낼 건지 먼저 어디로 보낼 건지 보고. 하늘 보고 있으면 되지. 암을 벅살내려고 하는지. 하나 맞췄어 하나. 어 긴장하네. 너무 공치려고 하지마. 잘 안 돼. 자세 너무 좋아. 지금 너무 좋은데? 너무 어려운 데인데? 길다 길어. 그냥 쳐야지 길어. 아 오케이. 와 이거 너무. 연습해 연습해. 연습이 어디서 할지 키워. 실격인데? 실격인데? 실격. 그렇지. 1점. 연장 갈 수도 있겠다. 연장 내 꺼내. 손부장이 없나요? 서든 데스루. 하나씩. 그렇지. 오케이. 3점. 자 확인한다. 가자. 어떻게 좀 보여줄게. 지금 많은 골프인들이 기대하고 있다고. 보여줄게. 실전이 강하면. 실전이 강하니까. 나는 이거 진짓밖의 미역을 약하게 안 치워줬나. 진짜 맞춰드릴게요. 너무 시간 지체. 윤석연빵 화이팅. 자세부터 내 느낌이 너무 빡세잖아요. 자세가 너무 좋아. 엉덩이가 너무 좋아지. 공을 너무 의식한다. 너무 소극적이네? 너무 살살 치려고 하는 게 보이는데. 승부서가 아니네. 승부서가 아니네. 1점. 자 그러면 셋이서 하나씩 서든데스로. 오케이. 자세는 좋다니까. 자세는 좋다니까. 이거 재밌게 가자. 재밌게 가야지 이것도. 자세가 너무 좋게 맺는데. 아 이거는. 허리가 안 갔다. 허리가 안 갔다. 허리가 안 갔다. 허리가 안 갔다. 0.5점으로. 둘이 해라. 왼손 더 아파 잡고. 엉덩이가 안 맞는데. 6점 나무 campaign Dogs. then 3점을 weiter. 3점을 2번KOx3 8점 타ANE. 우주 지금 발모양이나 이기네. 발. 왜 이렇게 비져도 돼. 발. 발. tag Wait. Sub. voulez 인사를 하는데? 계신지 마지나가. 황덩이 layman. cope. 살짝 마리맘에서 살짝 키ов했다. 다시 한 번 지나가요? 살짝β 루버룩. 할건만 karenaeka vara 트렌볼 더 나갈ym Will. Fer. really. yeah. 그렇게 하는거 아니야. 결정적인 실수인데. 야 자세 자세부터는 hoe Вы 틀렸어. 마왓습니다. This is a. 엉덩이 이래요. 뭐야. 이건 너무 힘들어. 엉덩이 막. 자, 어깨내비. 엉덩이 너무 힘들었다. 어깨내비, 어깨내비. 어깨내비, 어깨내비. 아, 잠깐만요. 그대로.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아, 진짜 아깝다. 그만 웃기라고. 야, 지금 느낌이 나. 됐다, 됐다. 허리가 너무 낮은 거 아니야? 어, 내 허리가 왜 이렇게 낮아서. 본인은 아까 더 잘하는데. 아, 진짜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늘의 패자. 어. 어, 어평이 좀 안.. 성질이 안 좋았어. 오늘 성질 너무 안 좋은 거 같아. 난이 아니다, 오늘. 그래 보이더라. 그대로. 배타야 돼. 볼프가 아마 스포츠 중에 제일 오래 할 수 있는 운동일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또 도움이 되는 운동일 수 있으니까. 재밌게 잘 배웠으면 좋겠어요. 네. 어차피 재밌었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많이 명합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선수들과 골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너무 재밌었고 우리 프로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프로들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응원하겠습니다. 기원 파이팅. 오늘 솔직히 원래 골프에 잘 몰랐었는데 쳐보니까 정말 재밌는 거 같고요. 원래 제 생각했던 기량이 잘 안 나왔는데 그래서 좀 아쉽고요. 나중에 혹시 또 기회 되면은 골프를 열심히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노력하면 안 된다. 안 되는 게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한.. 뭐.. 계속 하면은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골프 어렵습니다. 좀 많이 답답하실 수 있을 텐데 좀 기본부터 되게 잘 가르쳐주셔서 좀 흥미롭게 했던 것 같아서 팀체는 잘 가르쳐주셔서 하시니까 잘 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원 파이팅!